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급보험금 산정시 중요한 사항들 있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지급보험금 산정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지급보험금의 핵심은? 왜? 우리는 배상책임이잖아요. 배상책임. 배상책임.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 그러면 그 피해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액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못 구하면요? 그냥 문 닫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못 구하는데 지급보험금 구한다? 어불성설이고요. 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이걸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치만 더하기 해서 곱하기 더하기 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가끔은 나옵니다. 왜? 숫자를 다 떨어지고 현재 가치가 다 시켜놓고 과실만 곱하면 되게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왜?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 나는 다른 걸 물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A, B 보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이만큼 다 주어져요. 이렇게 계산해놔요. 얼마큼씩 쪼갤 것이냐. 비율을 이렇게 쪼갤 것이냐. 이렇게 쪼갤 것이냐. 아니면 먼저 A가 다 주고 나머지만 짜투리만 B가 줄 것이야. 이게 보험금 분담이 있잖아요. 나는 보험금 분담을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한테요. 보험금 분담만. 그런데 이 손해배상금 자체를 구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이건 주어져요. 어떻게 쪼개지는지만 물어보고 싶어. 그 대신에 배점을 낮춰서. 약솔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보험금 분담을 계산 문제화 시켜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손해배상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야? 이미 다 수치화 시켜줬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돼요. 사치 현상만 하면 되게끔 하고 그 대신에 어디로 얼만큼 가냐. 안분시키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배상금은 정확하게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손해배상금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실무에서는요. 왜? 소득 하나만 갖고도 쟁점이 돼요. 과실 갖고도 쟁점이 돼요. 장애 갖고도 쟁점이 돼요.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거 완전 폐용이야. 못 써. 못 써. 어깨 완전 못 써.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한시장이야.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과실은 우리가 볼 때는 50%야. 아니야. 우리는 30%야. 이 사람 소득? 이 사람 소득이 200만 원이야. 아니야. 우리는 150만 원이야. 쟁점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안 그래요. 깔끔하게 줍니다.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돼요. 얼마 전에 선택하셨죠? 잘 선택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거 나이가 아니신 분은 다 선거 나이실 텐데 저도 선거 날 선거하고 서울 올라가서 강의 풀로 했습니다. 그날 선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춰서 했는데 저희 동네가 웃겼어요. 웃겼어요. 개편을 좀 보다 보니까 색깔이 불그적적 했다가 점점 물들다가 결국은 물이 확 들었더라고요. 지역별로 색깔이 딱 달라. 지역별로. 저희 동네가 좀 그래요. 어느 동네 아시죠? 저기 부산 옆에 붙어있는 동네요. 거기 재미있었습니다. 이쪽은 파란색, 빨간색 쭉 가더라고요. 12시 넘어가야지 판가를 맞더라고요.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취사선택, 택해서 써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나열시켜놓고 이걸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해서 써라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금 산정 요소. 주요 함정 요소들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니뭐니도 첫 번째고요. 특히나 우리가 손해배상금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세 가지. 소득, 장애, 과실이에요. 통상 소득은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 한번 구분 먼저 하십시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왜? 상용직은 부수적으로 나중에 일시세직금 같은 경우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일용직 같은 경우는 뭐다? 일용직은 혹시라도 그 사람의 근로계약상에 임금이 있고 시중노임이 같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값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중노임으로 하면 시중노임이 1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요? 시중노임을 줬다는 얘기는 시중노임을 쓰시라는,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중노임을요. 만약에 근로계약이 있다. 그럼 근로계약 기간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 이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안 좋아진다면 이걸 취사선택하라는 겁니다. 손해배상금 할 때는요. 손해배상금 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가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A냐, B냐. 소득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애는요.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임보험하시는 분들 얘기하셨는데 임보험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애애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두 가지만. 그냥 더하냐? 차감체증 방식으로 하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장애애를 구할 때. 하나 있으면 관계없는데 두 개 이상 있을 때. 합산장애 구할 때 하나는 그냥 더하기냐? 아니면 하나는 차감체증 방식으로 하냐? 차감체증 방식은 그거죠. 이 얘기예요. 장애가 있으면 이 사람의 몸이. 이 얘기 눈이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백이에요. 백입니다. 맞죠? 정상인 백이잖아요. 몸이. 저는 백이 아닙니다. 백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맨날이에요. 보상쟁이들은 항상 12% 연구장애가 아니면 일을 못해요. 아니 진상, 밥상 고객들 만나는데 재정신에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욱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장애가 있다 하면 그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몇 프로다? 예를 들어서 20%에서 80%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신규 장애가 곱하는 게 차감체증 방식이에요. 즉, 두 가지 장애가 생기면 A하고 B가 생기면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A를 주고 나머지 몸이죠? 여기다가 B를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값하고 A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차감체증 방식이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기왕장애도 뺄 수도 있고요. 합산장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산장애 할 때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장애는 좀 부수적으로 뒤에 좀 만들어 놨으니까 하시고요. 과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문에 놔 주어집니다. 지문에 주어진 값을 내용이 이런데 왜 이게 몇 프로야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보통 과실 얼마큼인데 이거는 실무 가서 하시고요. 그냥 값 주면 주는 대로 쓰십시오. 값 주면 주는 대로요. 이거 갖고 이게 갑론을박하지 마시고요. 그래 봤자 여러분들만 손해봅니다. 그냥 50%는 50% 30%는 30% 20%는 20% 무과실 무과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쟁점 많지만 시험에서는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만 어떤 걸 쓸 것이냐 특히 장애인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계산 방식을요. 그리고 주요 함정 요소들을 볼게요. 소득 관련돼서 주요 함정은 뭐가 있냐 상용직의 경우 정년 여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근로자들이 60세가 아니죠.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만 60세잖아요. 지금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정년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하죠. 제가 어떤 이상한 회사 봤습니다. 원래 정년이 58세래요. 그런데 60세로 늘리면서 55세부터 임금피크제 하겠다고 했나 봐요. 노조가 가만히 있나요? 이 미친놈들 봤나 했죠. 58세까지는 주고 58세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해야지 60세로 늘린다고 55세부터 임금피크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노조에서 반발을 아죠. 기존권 지키고 남은 2년만 임금피크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 임금피크제 못 줘요. 다시 소득이 내려가는 걸로 못 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줘도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간값만 쪼개면 돼요. 구간값만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요. 정년 이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득이 변화해요. 소득이. 이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시중 노임이나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다른 임금을 채택하는 것뿐입니다. 채택의 문제예요. 소득이 보통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 정년이 있으면 뭐다? 정년? 또 똥글베기. 그리고 밑에 호프방기수표가 있으면 찾아야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림이 됩니다. 호프방기수표를 쫙 나라에 비해서 그림이 돼요. 구간값으로. 그 다음에 가동기간 종료시점 확인 보통은 60세죠.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60세입니다. 지금 하급심 판례들은 65세 판결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법원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고령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논의 얘기하잖아요. 자격증 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편안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급심이지만 손해사정사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까지의 판결한 게 있습니다. 하급심이지만. 소속도 준 법률 전문가 통계소득 정년 이후에 일용보다 높죠. 도시근로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인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시면 5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5년 치을 더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여명 단축 여명이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그 얘기해요. 조금 여명이 단축이 돼도 여명이 이렇게 쭉 여명표가 있잖아요. 가동기간 여명이 여기로 보면 괜찮아요. 발사고리가 짧으면 괜찮아요. 발사고리가 길어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 문제죠.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뭐다? 생활비공제 생활비공제 이 시점에 사망할 것이다 해서요. 이 이후에는 뭐예요? 3분의 1 생활비공제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니 사람이 죽지도 않은데 무슨 생활비공제입니까? 아니 이 시점에 사망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함정으로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간값을 쪼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h계수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h계수표를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h계수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세요. 쪽팔리다고 생각하시면 그리세요. 이거 답안지에 써도 아무 감점 안 줍니다. 딱 그리세요. 사고 뭐 어느 시점 어느 시점 어느 시점 어느 시점 계속해 다 적용계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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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놓으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실수 안 합니다. 그다음에 월현실소득에 하고 재해보상금 인정임금 그러니까 재해보상금 우리가 평균임금이잖아요. 승선평균임금이 됐든 통상임금이 됐든 평균임금이죠. 이거하고 월현실소득에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 이거랑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평균임금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월현실소득액 손해배상금 구할 때 얘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평균임금에는 시간의 근무가 들어갑니다. 시간의 근무가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가요. 시간의 근무는 불이 납니다. 소송 가면은요. 월현실소득에 구할 때 시간의 근무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뺍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거냐?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에 출제위원이 얘를 안 주고 그냥 얘밖에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어? 없으니까 못 구해? 그러면 안 되죠. 어떡해요? 어리석게 물어봐도 현명하게 답을 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대신에 써줄 때 단서를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구할 때 월현실소득액은 평균임금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문제에서는 평균임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월현실소득액을 산정을 해서 구하겠다. 그럼 구하면 가장 환상적이겠죠. 가장 환상적이겠죠. 이건 다른 거 임금 정확히 좀 확인하시고 적용임금이 소득도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그래서 소득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정년이 나올 수 있겠죠. 정년기죠. 개수표를 잘 보시면 돼요. 개수표를 개수를 개수를 주어질 겁니다. 개수를 아주 고난이도로 여러분들 문제를 함정을 만입하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 자체가 지금 제도가 바뀐 다음부터는요. 예전에는 좀 진짜 일종할 때는 책임근제 우리 근제보험 관련돼서 문제 풀 때요. 직원들 공부하는 수강수업을 보면 깊게 공부했어요. 한 문제를 봐도 깊게 공부했어요. 나왔다 하면 적어도 30점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산 문제가 한 60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점짜리가 근제보험이면 30점은 재물보험이거든요. 깊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때요? 한 문제를 30점짜리는 첫 해만 나오고 지금 다 쪼개놨어요. 20점, 15점, 10점 계속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쪼개놨기 때문에 깊게 내지 못할다는 거죠. 이 계수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값도요. 이 구간값도 그렇게 많이 쪼개지는 않을 거예요. 많아봤자 3개 정도. 치료 뭐 3개 정도. 그 정도 범위가 출제 가능한 범위입니다. 3개 이상 쪼개기에는 3개 초과는 좀 힘들어요. 출제된 거 보면 2개 정도로 쪼갠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2개 정도로 쪼갠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3개 이상은 쉽지 않다. 3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렇게 알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요 함정 두 번째 볼게요. 장애 볼게요. 장애 관련돼서는 기왕증인지 기왕장애인지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알잖아요. 기왕증은 어때요? 그 장애율에다가 기왕증 기여도만큼 빼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왕장애는 뭐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장애예요. 기왕증인지 기왕장애인지를 잘 문구를 구분하시고요. 기왕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아직은 미출제예요.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 기왕장애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왕증은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장애를 구하는 게 기왕증의 합산장애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기왕증의 합산장애는 아직 기왕증 기왕장애 관련해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왕증 기왕장애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한시장애 존재할 때는 H 개수와 함께 적용장애율을 기록한다. 이 표에다가 기록을 딱 하십시오. 기록을 하고 밑에 한시장애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장애가 A B C예요. A는 영구 B도 영구 C는 한시예요. 이럴 때 A, B, C를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산장애 할 때는 제가 말했지만 합산장애는 어떤 녀석들끼리 하든 관계없어요. A, B를 먼저 하나 B, C를 먼저 하나 A, C를 먼저 하나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긴 녀석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연구장애들끼리 먼저 합산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그려보면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기간에 100이에요. 맞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구한 거하고 더하면 이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B하고 C를 먼저 하게 되면요. B, C를 해서 A를 곱하면 여기는 구해져요. 여기는 구해지겠죠. 여기를 또 구해야 돼요. 연구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연구를 먼저 합산하고 그다음에 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하면 모든 게 다 구해져요. 수칙값이. 그런데 잘못해서 연구, 한시를 먼저 하잖아요. 얘가 수치가 편하다고 편한 수치 같아가지고 눈에 잘 띄는 수치였고 먼저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얘 두 개를 다시 합산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아깝잖아요. 이것도 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팁. 그래서 이렇게 연구, 연구를 합산하고 한시를 합산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 1초라도 절약하는 게 좋아요. 1초라도요. 단 1초라도. 단 하나라도 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과실 관련된 거겠죠? 소득, 장애, 과실. 과실은 책임 제한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의료사고인데 피보험자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1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떴어요. 보통의 경우 의료과실은 책임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책임 제한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고냐면 대장내시경 하다가 장천공원 일으켜가지고 다른 병원을 옮겼는데 이게 후속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계속 시도하다가 늦게 시도돼서 내사와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신 거예요. 그럼 세계병원이 세계병원이 세계병원인가 세계의료원인가 전혀 책임 제한하지 않은 그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장관련된 질환도 없었고 없던 환자를 내사까지 갔으니까 식물인간까지 갔으니까 이걸 위해서 책임 제한하기 힘들다. 그런 판결이 있거든요. 책임 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책임 제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얼만큼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피해자 과실이라는 개념이에요. 계산은 똑같아요. 피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즉 우리가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피해자 과실 30% 놓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책임 제한이라는 거는요. 책임 제한 요소들이 많아요. 기왕증도 책임 제한 요소가 되고요. 과실상계도 책임 제한 요소가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말장난을 조심하세요. 말장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피보험자의 책임을 OO프로로 제한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는 보통 피해자 과실들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는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위자료 구할 땐 뭐가 들어가요? 피해자의 과실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이거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데 위자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럴 땐 빼서 들어간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 피보험자 책임이 70%가다가 70%가다가 위자료도 70% 들어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과실이 들어가야 되는지 쉽게 얘기할 때는 제가 보통 문제 풀어 할 때 1- 피해자 과실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위자료 구할 때 실수를 안 한다고요. 1- 피해자 과실을 넣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1- 피해자 과실에서 몇 프로 딱 넣으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간단한 걸 떠나서 나중에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도 그대로 70%가 들어가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답 체크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산식이나 공식 산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숫자를 줄이십시오. 공통적으로 만드세요.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위자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자료 같은 경우도요. 위자료 구하는 산식이 예를 들어 사망 있고 장애 있잖아요. 사망 있고 장애 분리가 되잖아요. 왜 사망은 사망인가 1을 놓잖아요. 100을.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안에다가 장애유를 넣어가지고 하나를 외우십시오. 사망은 1 들어간다.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 공식 그대로 쓰셔도 돼요. 사망이니까 100이다. 그럼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굳이 사망 따로 장애 따로 교재야 만들어놨지만 실제 여러분들 외울 때는 하나만 딱 외워서 그것만 계속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단순화 시키십시오. 단순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것도 있긴 있지만 사망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지만 그대로 써줘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도 예를 들어 장애할 때도 실수를 안 하잖아요. 패턴을 딱 하나 만들어놓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여도 기왕증 기왕증 기여도 여부 체크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하라고 했죠. 말장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몇 프로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증 비율을. 또 반대로 사고 관여도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 하면 그대로 기여도 갖고 오겠죠. 이런 얘기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국어시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가끔은 출제의원들이 그런 거 갖고 함정을 조금씩 파요. 실수하라고. 실수를 유도시킵니다. 실수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빠져나가셔야 돼요. 과실은 절대 절점은 없다. 하지만 책임제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책임제한 요소에 대해서 계산문제도 물어볼 수 있지만요. 약술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안 그래도 의료사고 관련된 책임제한이나 여러 가지 요소도 있잖아요. 불가능력적인 요소들. 왜? 우리가 기본적인 건 과실책임주의이다 보니까 불가능력적인 요소들은 피보험자한테 묻지 못합니다. 과실책임주의할 때 제가 그 얘기 한번 교재에 그려놨을 텐데요. 이 그림이요. ABC에서 A B C에서 가해자 피해자 불가능력적인 요소 우리가 물어주는 건 이 부분이에요. 여기 A만 물어주는 거예요. 이 B는 제가 이 칸을 극단적으로 그려줄지 이렇게 좀 작겠죠. 작겠죠. 하지만 이게 다 안 물어주는 요소라는 거죠.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이걸요. 책임제한이라고 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도 있죠. 이런 것도 약술로도 한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걸 얼마든지 약술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함정 중간이자 공제 제가 중간이자 공제를 왜 만들어놨냐면요. 얼마 전에 모 변호사님이 쓴 기고문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혼동을 주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H계수를 구하시면 돼요. 시험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호프만 계수를 쓰죠. 그래서 호프만 계수가 당연한 것처럼 쓰이지만 하급심에서 L계수를 쓰는 하급심 판결도 최근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법적 이자율은 5%죠. 5%잖아요. 지금 시중 시중 지금 이자율 몇 프로예요 지금요. 네? 아니까 예금이자 몇 프로 정도 돼요. 많이 적었죠. 2% 떼죠. 2% 떼요. 아니 내가 은행에 넣어봤자 2% 받는데 이자를 5% 빼. 중간이자를 뺀다는 거 우리 5% 빼버리잖아요. 어때요? 불합리하죠. 과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이자율 7% 8% 때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우리랑은 달리 쓰는 데도 있다. 실효이자를 쓰는 데도 있다는 게 어떤 그런 기고문이 좀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지방법원 중에서 L계수를 써가지고 판결문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이자를 복류로 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타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율이 문제겠죠. 이자율이. 이자율이. 이자율이 적절해하면 타당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법정이자를 계속 변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되게 골치 아프겠죠. 변동시킬 수는 없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이자 공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약솔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계산 문제로 물어볼 때는 이걸 왜 갖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현가. 현가. 우리가 주로 중간이자 공제하는 게 향후 치료비나 일시 수입 일시 퇴직금 개호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이 중간이자 공제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중간이자 관련돼서도 약소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그런 게 현재 가치인지 잘못해가지고 현가라는 거는요 중간이자만 공제한 겁니다. 과실은 안 뺀 거예요. 아직이요. 과실은 빼기 전 단계가 현가입니다. 현가. 이자만 뺀 거잖아요. 이자만. 그거 조심하세요. 현재가치 화만 시켜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가라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입니다. 요거만 공제한 수치예요. 그래서 월계수표 있죠. 여러분한테 N식의 수표 월계수표는 누계값이에요. 누계값. 1 2 3 가면 값이 늘어요. 하지만 경관연수표는 어때요. 누계값이 아니에요. 그 시점의 값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경관연수표를 안 주고 월계수표 값을 가지고 경관연수표를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경관연수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다? 60개월 60개월에 대한 h계수에서 59개월 h계수 빼주면 그게 5년에 대한 경관연수표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가지 다 모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요즘 강사들도 이걸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들 이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중간이자 공제 관련해서는 이런 함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라.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급보험금 산정시 중요한 요소사항들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네 번째 답안 작성 요령 한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는 한자를 몰라요. 한자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천자문 뗀 놈입니다. 그런데 안 쓰니까 안 쓰니까요. 저희 집 아들내미도 한자 몇 가지 초등학교 때 시켰거든요. 아직까지는 별도로 공부 안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울고 먹기식 사고를 사고 꿈을 한 번 딱 해놓으니까 오래 가요. 그런데 이게 평생까지는 않아요. 평생까지는 않아요. 중간에 해도 안 하면 다 머릿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공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망각의 동물. 나는 안 되나 봐. 머리 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원래. 정말 개 중에는 머리가 카메라이신 분들도 있어요. 카메라. 머리가 카메라. 뭔지 아시죠? 딱 보기만 해도 한 번 딱 찍어버리잖아요. 딱 다 기억해.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뒤로 딱 돌아와서 가운드 손가락 팍 하고 잡았다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본인들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 가면 각종 시험 가면 맨날 위에 있는 친구들 있죠? 플랜카드 붙어가지고 수석학교 이런 친구들은 박수 쳐주면 돼요. 박수 쳐주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내에서 거기서만 이기면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 문 닫고만 들어가면 되지.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세자리 숫자의 IQ를 갖고 계신 분들 범위 내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저도 강의를 하는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다반작성 이런 첫 페이지에 왜 이런 한자어를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띄워드릴까요? 과유불급 여러분들 여기서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미혼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남자분들 중에도 아이 출산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애 낳고 나서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얼굴이 얼마나 해요? 머리가 거의 한 30% 40% 차지하죠? 몸에 전책에 대한 30% 차지할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커요.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머리는 어때요? 잘 안 크죠? 또 어느 나이까지만 크면 아예 안 크죠? 몸은 더 크지만 우리가 보통 가분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애들은요. 머리 크고 몸동 작고 근데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계인 같이 모르겠어요. 외계인 저도 안 봐갖고 외계인들이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드라마나 영화보면 외계인들은 머리가 좀 크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머리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머리를 많이 쓰려면 머리가 커야 되겠죠. 뇌가 커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뇌도 커졌다면서 점점이요. 용량이 커지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뇌를 많이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자기 뇌를 100% 활용한다면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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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어떤 세계를 바꾸고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머리 크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양새 좋게. 여러분도 볼 때 보통 우리 여기 여성분도 계셔가지고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여성들 얘기할 때 8등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아주 특출난 사람들은 10등신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진으로 보면 괜찮은데 실물로 보면 별로일 것 같아. 너무 얼굴이 짧을 것 같아. 우리 영화 배우들이나 배우들 보면 정말 드라마에서는 딱 괜찮게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어때요. 대부분 다 얼굴이 작아요. 실물로 보면 작대요. 우리가 볼 때 얼클하다 싶은 사람들이 실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건 약간 화면에 열던 차이인데 제가 이 머리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머리 얘기가 아니라 답안 작성할 때 무겁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머리를 크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거예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만약에 일본 문제가 있어요. 일본 문제. 일본. 배점이 20점이라고 쳐봐요. 20점. 이 20점짜리 답안지에다가 답은 과거에 30점 배점 정도의 답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20점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포펙트에 썼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산 문제는 정말 퍼펙트 했으면 한 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솔 문제는 정말 잘 받아보자 70%예요. 그러면 30점짜리 정도의 양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거 쓰다가 여기다 힘주다가 다른 문제 한 문제 못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과언은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부족한지 못하다고 결국은 이 문제는 잘 받았지만 다른 문제 못 풀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깝잖아요. 아는 문제인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던 해에 그런 과오를 보면 분들 많이 봤습니다. 배점도 보지도 않고 즉 배점을 통해서 출제자가 이 문제의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어느 정도 심도까지 구하라는 걸 캐치도 못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대로 깊게 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약솔 문제 뻥 블랭크가 나왔대. 제대로 못 쓰고 나왔대. 시간 부족해서. 시험 볼 때는요. 자신 있는 문제부터 푸시되 핵심만 쓰고 넘어가십시오. 자신 있는 문제들은. 그래야지 시간 조절을 합니다. 시간 조절하는 거 되게 연습 많이 하세요.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 푼다. 그러면 스톱버지 켜놓고 딱 몇 분 내에 풀겠다. 딱 그런 연습도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처음부터 그 시간 내에 푼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이거를 시간 내에 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맞춘다고 생각하십시오. 맞춘다고. 연습 시간을 맞춘다고. 쭉 해서 5분 정도 남겨요. 5분. 85분 내에 모든 문제를 풀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그렇게 해서 실전 가잖아요. 그래도 85분 내에 못 풀 수 있어요. 5분 못 남길 수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연습, 연습, 연습해도 본 게임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85분 정도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85분 정도로. 맞춰서 연습하시면 실제 가면은 되고 한 이 정도 남겨줘야지 그래도 좀 검수를 하거든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계산 문제는 만약 20졸짜리면 한 정말 시험장 가게 되면 17분 정도 18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 한 25분, 30분 걸릴 거예요. 한 문제 풀 때. 날린 되면 이게 쭈쭈쭈입니다. 줄어요. 보고해서 이걸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과유불급을. 이유는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을 살펴볼게요. 답안 작성할 때 좀 보세요. 시험 시간은 90분이다. 완벽한 답을 작성하려고 하지 마라. 앞이랑 이어지죠? 여러분들 완벽한 답을 쓴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문항을 다 완벽하게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못 써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최대한 답을 좀 성실히 써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너무 거기다가 목매인다고. 20점짜리 30초 쓴다고 30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말면은 다른 문제 못 풀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십시오. 완벽한 답을 작성하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다 쓰다 보면 그리고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강사들이 모범 답을 내잖아요. 강사들도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못 써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드리지 마. 제가 아는 어떤 모 강사분이 2014년도에 신체 순사를 보셨어요. 자기 과목을 일부러 시험을 봤어요.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면제지만 봤어요. 나오시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저도 2014년도에 시험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재물 딴다고 1, 2교시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남은 이유가 3교시 시험 보는 사람을 만나서 호프 한 잔 하려고 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4교시를 면제받은 게 원래 3, 4교시가 면제예요. 그분은요. 1, 2교시를 보면 되는데 3, 4교시 중에 3교시 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딱 그 말씀하시다가 평균 높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런데 점수는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사들도 가서 보면 완벽하게 쓰고 나오지 못해요. 이 시간대 보면 이 시간대에 제가 가서 만약에 시험 본다 약술 쪽 공부하고 가서 보면 자신 있게 하면 60점을 확실히 넘겨요. 70점까지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그 이상은 보장 못합니다. 제가 가서 시험 본다고 해도 약술이란 건 범위가 넓잖아요. 약술 문제 제가 블랙크 만들고 나오진 않아요. 어느 문제를 만나도. 웬만큼 쓰겠죠. 계산 문제 웬만큼 쓰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70점 넘기기 쉽지 않다는 이유예요. 약술은 저도 반차장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것 같이 제가 올인해서 수험생 같이 공부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공부를 더 하고 가서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가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 같은 이유는 없을 거예요. 이 과목에 집중하시기에는 줄여서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시간 투자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특정 과목이 있습니다. 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만큼 점수가 올라갑니다. 맞죠? 그런데 더 암기하십시오. 거기에 더 집중하시고 암기 관련된다면 최대한 암기하는 걸 줄여주셔야 줄여드리라는 제가요. 이걸 버리시면 가능해요. 이걸 안 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는 버리세요. 버리라고 해서 진짜 파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다가 보지 말고 앞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가시고 자료 후배들 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한번 시험 보러 갈 때 진짜 버리라는 말을 이해 못하다가 딱 시험 끝나고 나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공부할 때 첫 시험 합격할 때 시험장에 갈 때는 모든 걸 버리고 간다. 저도 그때는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정말 바리바리 싸지마지고 하면 뭐해요. 시험 전달까지는 봐요. 시험장 가서 못 봐요. 시험장 가서 못 봐요. 바리바리 싸지마지고 간 자료들. 진짜 한두 장밖에 못 본다고요. 아무리 일찍 가도요. 일찍 가도 1시간 뭐 중간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면 10분 점심시간 먹고 30분 뭘 보겠어요. 즉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있는 과목 정말 내가 핵심적인 거 모르는 기억 갑자기 안 나는 거 그런 것만 찾아서 본다고요. 근데 그때 보는 게 정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출제된 게 몇 개 있어요. 산보험 볼 때는 나는 다 모르겠고 제가 산보험 볼 때가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할 때였거든요. 베이징올림픽 야구 결승전 다음날이었어요. 저는 야구 결승전 다 본 사람이에요. 누워서 그것도 누워서 연수원에서 누워서 야구 1회부터 9회까지 다 봤습니다. 정재현 선수가 병살로 아웃카운트 잡는 거까지 딱 봤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하고 강민호 선수가 집어던지면서 록볼 때문에 집어던지고 퇴장당하는 거까지 보고 했는데 합격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시험 직전에 1교시를 봤는데 될 것 같아. 그 당시 손사이론이니까 손사이론이 잘 나왔어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적어도 55점 넘길 것 같아. 잘 나오면 60점 넘길 것 같고 근데 실제 60점까지 넘었습니다. 근데 2교시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안 놀았죠. 딱 하나만 봤습니다. 한 놈만 잡자. 장애월만 보자. 장애월만 그 당시 무조건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냥 다 모르겠고 척추체차만 보자. 딱 척추체차. 2007년도 기출문제 보세요. 척추체차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쓰고 나왔겠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딱 시험지를 받는 순간 오케이. 딱 그것부터 쓰고 시작했어요. 다른 거 다. 이거에서 한 8점으로 7, 8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턱걸이는 아니고 좀 준수한 성적을 합격을 했어요. 정말 그거 하나, 두 개밖에 못 봐요. 버리고 가십시오. 시험장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합니다. 싸짐하지 말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가요. 가방도 무겁고. 아셨죠? 두 번째 문항은 7에서 8문제 정도예요. 지금은 거의 7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 또는 반대 약수로는 4문제 정도 나왔고요. 만약에 계산이 4개 나오면 약수로는 3개 정도 나오겠죠. 왜? 90분이기 때문에 7문제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8문제까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90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대부분 7문제 정도로 정형화되고 있어요. 과목들이요. 7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수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문제 정도는 듣지도 못한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걱정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듣지도 못한 문제는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정말 그 문제 쓰는 사람들은 한 10% 도대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0%를 합격해라. 그 10%를 합격해라. 여러분들 실제 경쟁력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4개씩까지 다 버티시는 분들. 4대1 되면 많이 될 거예요. 4대1. 4대1. 4대1이면 한 1,000분 정도? 그럼 거기서 10%? 120, 30명? 너희 합격해. 나는 나머지 200명하고 싸울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한 문제에 너무 목숨 걸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블랭크로 빈칸으로 놔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런 거 하나에 지협적인 거 하나에 너무 목매해가지고 어떤 문제는 특히 5종 과목이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어때요? 내가 한 번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실수했다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계속 또 실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실책했다고 해서 그거 빨리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 털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다음에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죠? 그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꼬리에 꼬리를 몰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저기 했던 분하고 좀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1, 2교시 보나니까 아 되겠다. 되겠다. 싶었대요. 3교시를 보는 순간 뻥 쩌대요. 3교시 시험 문제를 보고 페이스를 잃어서 4교시까지 망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페이스 유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으면 계산 수준은 높을 수가 없다. 계산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물어볼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항 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각 문항에서 요구되는 거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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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누었다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계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문제 파악만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쓸 거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그런 거는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보시면 문항별 배점 부분은 답안 작성에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배점 20점이냐 15점이냐 또는 10점이냐 이걸 보면 배점만 봐도 출제자가 물어보는 양이 어느 정도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물어본 내용과 배점을 봐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밑에 또는 전제조건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가 답이 계산돼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실수입 평가 얼마 딱 이미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런 거 다 과심만 곱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줄여줄 거라는 겁니다. 배점을 줄이는 대신에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출제요인이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아냐 모르냐 나머지 다른 요소들은 다 수치화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짐작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이거랑 비슷하지 맥락이요. 여러분들만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만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문제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시험은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고시 있잖아요. 고시들 저기 노량지진 할 때 보면 고시촌에 보면 우리가 이게 이무기가 있죠. 이무기요. 용이 못되고 이무기 이무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 알아요. 강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정말 강사보다도 노량지진 쪽에 보면 그런데 그런데 왜 수험생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돌고돋고 계속 돕니다. 옆에 물어보면 정말 잘 알아요. 물어보면 설명 다 해주고 다 잘해요. 막상 시험 보고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비슷은 비슷해요. 상대평가고 또 우리 시험자한테는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평가 플러스 상대평가예요. 예전에 제 후배 한 명이 그의 시험이 조금 쉬었어요. 조금 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보고 와서 주변 사람을 모르니까 다들 막 잘 봤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험개발원에 평균 60점 이상 넘으면 다 합격합니까? 평균 60점 이상이 예정인원보다 많아도 합격합니까? 했더니 개발원에서 돌아온 답은 뭔지 아세요? 평균 6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천분이 60점 오잖아요? 그럼 다 천분을 합격시킵니다. 출제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절대평가한 수치의 합격인원이 예상인원에 못 미칠 때는 차순위자를 계속 붙게 하는 거예요. 차순위자를 그래서 상대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커트라인은 어때요? 우리 60점 미만이잖아요. 상대평가라는 얘기죠. 남보다만 더 잘하면 됩니다. 남보다만. 말했잖아요. 문만 닫고 들어가시라고. 문만. 문 닫힐 때 어떻게 한다? 우리 여러분들 지하철 보면 그러죠. 스크린도가 닫힐 때는 절대 뛰어들지 말라고 하죠. 다이빙해서 딱 들어가셔야 돼요. 발이 걸려도 괜찮아요.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발 걸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동점자들입니다. 320등 동점자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문 열어준다 해요. 다시 문 열어주잖아요. 왔잖아요. 320등까지 다 합격 처리하잖아요. 가끔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존수사 있어서 정확히 카운터가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카운터가 될 거예요. 320명이라고 해도 321명이나 2명 나와요. 맨 마지막 사람들은 동점자들이에요. 동점자들. 이게 동점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기분 좋죠. 무조건 발 집어놔야 돼요. 문 닫으려고 할 때 발을 딱 집어놔야 돼요. 예전에 한 번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숨어 있다가 이 집에 범인이 사는 걸로 딱 돼요. 그래서 찰나 문 열리는 찰나에 가는데 문을 닫으래요. 발을 팍 집어놨어요. 발을 닫혔죠. 하지만 문을 못 닫혔잖아요. 동료들이 와서 딱 제끼고 검거했다는 딱 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쇼트 트랙 아시죠? 옛날에 발 발 그래도 금메달 같잖아요. 여러분들 합격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정행위에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합격만 하면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뭐 강사가 부정행위하라. 어떻게든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격해라. 저는 정당 방법을 합격하라는 얘기지 부정행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괜히. 그다음에 보시면 답안 작성 분량과 점수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산 증인. 제가 지금까지 2차 시험을 6번 봤고 6번이요? 2차 시험을요? 1차 시험 아니다. 1차 시험은 안 봤어. 1차 시험은 5번인가? 1차 시험은 5번. 5번? 아 1차 시험 6번 봤다. 6번. 둘 다 6번 봤거든요. 1차 시험 1번 떨어졌고요. 2차 시험 1번 떨어졌어요. 저도 실패를 한 번씩 했어요. 1차 시험은 예를 들어 9, 1종 볼 때 한 번 2010년도에 그냥 봤다가 한 번 떨어졌고요. 2차 시험은 2005년도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 실패는 하지 않고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쓴 장수가요. 여러분들 가면 시험장 가면 아시겠지만 한쪽 맨만 출력이 돼 있습니다. 인쇄가 돼 있습니다. 뒷면은 없어요. 페이지에요. 페이지. 10장은 주는데 10페이지에요. 10페이지인데 7페이지를 넘겨본 적이 없죠. 가장 많이 페이지가 나온 게 8페이지가 나왔는데 8페이지가 나온 이유도 중간에 문제를 몰라서 뛴다는 게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넘어가서 블랙크 한 장 남아서 8페이지가 나왔지 다 7페이지 전에 끝납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조금 쓴 게 옛날에 회계 볼 때인가 5페이지로 끝났어요. 5페이지로. 20문제 푸는데 5페이지로 끝났어요. 20문제를 푸는데 5페이지로. 회계는 그 당시 다 계산 문제였거든요. 2014년도에요. 회계한 문제 푸는데 계산 문제였는데 반페이지 다 끝나요. 반페이지 다 끝나요. 한 문제당. 쓸 게 뭐 있어요. 해서 감가상은 몇 프로 하냐 끝. 몇 프로 하냐 뭐 끝. 끝이에요. 그 정도로 숫자만 쓰는 게 5페이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7페이지 손사이론도 거의 7페이지 6페이지에 7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도 저 지금까지 점수 다 우수하게 합격했습니다. 특히나 삼종대인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수업에서 안 된 게 아까울 정도로 고득점 받았어요. 고득점을. 그 당시에 손사이론이 있으니까 손사이론 자체가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평균이 제가 3점 몇인가로 합격했습니다. 그때 삼종대인을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그렇게 써도 나온다는 겁니다. 점수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핵심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내용이. 핵심내용이 들어가줘야지. 여러분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론 시험 봐보시면 알 거예요. 의학이론 용약 약 많이 쓴다고 점수는 안 나와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것만 딱딱딱 답하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학교 가신 분들 물어보세요. 불량과 비례해서 점수 나오는지 선풍기 틀어서 날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학교 때는 그렇죠. 이상하게 선풍기를 날려보내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채점에. 우리 시험은 그러진 않으니까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에 연연하지. 연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까지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